앞으로 신세가 낀긴 편하지 않겠어요?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네? 은인이라는 말은 거짓말인가 봐요? 아니요 꼭 갚을게요 구해주신 은혜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남들이랑 다른 이력 때문인가? 이준씨 이력서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네요 아... 카페맨이죠? 고양이 카페라는 게 있어요? 네 고양이를 밥 챙겨주고 케어해주는 일도 포함이에요 아... 재밌네요 향기가 메인 테마인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저한테 향기로 어드바이스를 주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메인 테마인 이 회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송현재 팀장인가? 아 네 아 그 추천서 송팀장이 써줬잖아요 되게 큰 도움이 됐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현재형은 아 그 팀장님은 그렇구나 이준씨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지냈어? 그동안? 이렇게 지냈어? 네 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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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?